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고를 내고 선관위까지 구성을 해서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6년 전 26대 출마 등록을 했던 고용화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가 취임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뒤늦게 유강훈 씨가 선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니 마치 전염병처럼 26대 이어서 27대 28대에도 연이어서 회장 후보자가 없다 보니 기형적인 회장 선출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9대 이번에도 또 뉴저지 한인회장을 하겠다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벌써 네 번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뉴저지 한인회는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없으니까 등록일만 늦추는 반복되는 땜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 세칙을 보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직 회장단이 추천을 해서 선관위에 넘겨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사회는 이를 의결을 해서 당선인을 최종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수차례 후보자가 없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똑같은 세칙을 가지고 투명하지 않은 회장 선출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공탁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선거비용 공탁금은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등록이 무효화됐을 경우에는 선거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뉴저지 한인회의 역대 후보자 공탁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후보는 환불해 주고 어느 후보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는 그때그때 다른 편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탁금 환불만이 아니라 공탁금 나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후보는 다 내고 어느 후보는 반만 내고 또 어느 때는 전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매막이 있지 않고서야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뉴저지 한인회 집행부는 이런 일들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 이 모든 일들을 동포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의 씨앗이 결국은 오늘의 뉴저지 한인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단체에 어느가 나서서 봉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후보자 등록 일만 늦춘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책이 아니라 투명한 대책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timeерт을 시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렬한 quan Resurs입니다 박수